세 번째 섹션은 공통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모아 놓은 섹션 되겠습니다. 여기 배런, 주아웃, 패밀이라는 세 단어는 전부 거친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배런이란 단어 보실까요? oil barrels on, 배런 랜드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오일 배럴들은 여러분 배럴이란 단어 들어보셨죠?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소규가 배럴당 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. 양철로 된 큰 이 우리 드럼통이라고 하죠? 그것을 배럴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소규통은 어떤 땅 위에 있습니까? 소규가 많이 나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런 나라들 보면은 사막같이 전부 다 거칠고 황량한 땅이죠. 그죠? 배런은 황량한 뜻 되겠습니다. 뜻 나오죠? 스펠 발음은 눈에 띄실 겁니다. 배러에 배러, 언에, n 합치면 배런 되는 거죠. 뜻, 스펠, 발음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고 간단한 문장 되겠습니다.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? oil barrels on, 배런 랜드. ok? these oil barrels are rolling on very dry land that has nobody around. ok? 자, 외우십시오 여러분. 그 다음에 drought. it's dry outside day and night. 자, 바깥이 건조하다 그러네요. 바깥이 말랐어요. 건조합니다. day and night. 이거는 낮이나 밤이나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늘 그 말이에요. 하루 종일 늘. 하루 종일 바깥이 건조해요. 우리는 drought를 가지고 있다.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? 건조하니까 건조한 시기,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가뭄 되겠습니다. 비가 안 와요. 그죠? 비가 안 와요. 가뭄을 가진 겁니다. drought는 가뭄이란 단어고, 그 다음에 dry에 dear. outside에 out. 그 다음에 night에 gh 발음 없죠. 그죠? 스펠 때문에 이렇게 gh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. 다 합치면 drought가 되죠. 그죠? 자, 외우시겠습니까 여러분? It's dry outside day and night. We have a drought. ok? It's dry outside all day long. We have a very very dry season. We have a drought. Ok, famine. A family is skin and bone. 자, 한 가족이 skin and bone.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피고리 상자판 있죠? 뼈와 가죽밖에 안 남은. 그런 말. 영어에도 똑같아요. skin. 가죽하고 피부하고 그 다음에 뼈만 남은 거예요. 그니까는 많이 굶어가지고 완전히 피고리 상자판다. 삐짝 말랐다. 그 말이죠. 여러분 그 skinny 지날 때, skinny 아시죠? 아주 마른 그런 뜻. 그죠? 자, 그 뜻 very skinny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피고리 상자판다면은 그들은 뭘 하고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? 기근에 빠져 있는 거죠. 굶주림에 빠져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스펠과 발음은 family에 fami. 그 다음에 bone에 any 합치면 famine 그렇게 되는 거죠. 하실 수 있죠 여러분? A family is skin and bone. A family is very very skinny. Okay? They are in famine. They are starving. They haven't eaten anything. Okay? Can you do that? Great. 자, 이제야. 자, 이제야.